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이네요 다들 8월달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8월은 진짜 기후변화와 이것저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너무 더웠습니다 내일이면 9월이고 9월의 시작이고 좀 추석이 다가오거든요 추석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지 마시고 9월도 정말 건강하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주도 날씨는 좀 흐리고 저 뒤에 보시면 3,4일 출근 같아요 이쪽에 3,4일 출근 같고 아무쪼록 우리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우리 구독자분들의 가족분들 정말 건강하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도 정말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영상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어디 계시던 항상 기도하고 건강을 빌겠습니다 9월달도 행복하고 정말 즐겁고 건강하고 축복이 있는 9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